뭐러 τ Palestine 오어 이루은 absolutely 잘 갔다 아로 이거 너무 갓둥이다 너무ší 하나 ALK 첫 번째 누운 그 동물 영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? 이놈이 글씨가 어떡하지? 왜? 글씨 공부 좀 해야겠다 무슨 공부? 글자 쓰기 공부 잠깐만 고마웠어 사랑해 안녕 사랑해요 응? 안 보이는데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약간 보란색 나도 엄마가 반죽만 펴줄게 자 강아지 부정 찍으세요 나? 없어? 뽕뽕 귀여워 그치? 엄청 귀여워 다음은 공룡 엄마는 공룡 좋아하잖아 그치? 지현이는 강아지도 하고 뭐하는 나는 흑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 그치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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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음 오우 오우 잘 뺀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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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포피 조금씩 다른데.. 흐음.. 음.. 오! 그렇지! 내 꼬로 읽어버렸어... 꼬로! 꼬로 썼는데 고괄해버렸어.. 이제 한참 켜고 나는 한 번만에 예쁘게 빨개졌어 그걸 못하고 한번 그거 하고 음.. 넌 나한테 보여주는 거 해보자 하이 잘 들어왔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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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론 잘 갔다와 네 여기 이모方으로 와야지 뭐하세요 다 끝났는데 그걸 왜 바르세요? 뭐 하는거에요? 몰라 뭐하는지 물어봐봐 집은 햇볕도 없는데 선크림을 왜 바르지? 그러니까 나갈 때 그거 살 수 있잖아 알았어 조금만 발라 로우나 댕구 댕구도 올 거야 댕구? 응 에이 댕구 뭐야? 편지야? 로아 누나가 편지 썼나 봐 우와! 우와 로우나 엄마 읽어줄게 로우나 너는 정말 깜찍 발랄한 아이야 네 달 동안 볼 줄 몰랐어 그동안 고마웠어 다시 보자 사랑해 로아 누나가 좋아? 응 예전에 찍은 사진 나무양의자 응 이렇게 로아 누나가 우리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줬어 로아 누나가 여기있다 너무 예쁘다 그치? 올바람을 줘서 이쁘다 응 그치? 응 엄마 가방에 넣어놔 응 엄마 가방에 넣어놔 이렇게 까 작가님이랑 고마워 로아 누랑 이렇게 로우 로우나 보자 엄마 보여줘 로운아 보여줘 로운아 사진도 있어? 아 귀여워 뭐야 아 아 안 넣어? 어 떨어어 ㅋㅋㅋㅋ 로운아 로운아 일 NV 로우나 하니 한 번만 봐줘 오지옵지않아요? 오지옵지않아요? 오지옵지않아 오은아 작가님 기다리는거야? 아이고 아이고 작가님 앉으라고 할게 작가님 집에 가셨대 왜요? 어떡해 아까 인사할걸 그럼 그렇다 작가님까지 준비하신거야 뭐야 작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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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작가님 사랑해요 감사했어요 나이 작가님 작가님 한 여행 로아 로운아 선물이 왜 이렇게 많아 로운아 사진첩이야 대박 야 이거 너무 감동이다 야 이거 너무 감동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로운아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소중해 로운아 이거 봐 세상에 로운아 기억나? 어 이거 봐 피드넷 오 신기하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봐 감사합니다 나왔다 쳐다보니 지금 여러분 punches 자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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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시작!